제이비 타임즈 더막내작과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가입니다. 요즘 아침 기상 알람으로 등극한 제이비 덕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그래요? 조은희님이 제이비 때문에 오늘도 일찍 일어났습니다라고 아주 일찍 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미로운 알람 소리인 거죠? 감미롭다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냥 동의하고 넘어가고 뭘 또 그렇게 태클을 거십니까? 네, 시작하시죠. 네, 에이스 타임 가시죠. 네, 어제 김용남 국민의힘 전 선대위 상임공보특보가 출연을 해서 홍준표 의원이 굿을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빨간 넥타이 그리고 속옷도 빨간색만 입는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뉴스가 많이 탔고요. 이 뉴스가 홍준표 의원이 운영하는 청년의 꿈 사이트 청문홍답에 등장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이 김용남 전 의원이 윤 후보의 샤머니즘과 홍 의원님이 빨간 속옷 입고 다닌 것을 비교합니다라고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홍준표 의원이 저런 사람이 측근이 되니 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윤 후보와 독대 이후에 차라리 출당이라도 시켜라 라고 할 정도로 이제 복잡한 신경을 드러낸 홍준표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특별한 분을 만나셨더라고요.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최진석 위원장이 초면이지만 새해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라면서 홍 의원의 사무실을 찾은 건데요. 홍 의원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야무지고 좋은 사람이다 라는 덕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만남 뭔가 심상치 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거라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 입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분석하고 말 것도 없는 그림 아닙니까? 그래요? 내가 움직이면 20대가 움직이고 20대가 움직이면 윤석열 후보에게 도입되겠냐.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연말 연초를 거치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많이 움직였던 층이 20대잖아요. 그런데 20대가 움직이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의 동력이 원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에게. 그래서 홍준표 의원은 내가 20대에 대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서 20대가 움직이면 당신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일종의 아주 완곡한 경고성 멘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도 그걸 노리고 찾아간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앞서가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안철수 홍준표 연대를 말하기도 하던데. 글쎄요. 거기까지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으니까 저희는 좀 자제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안철수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기자들이 물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 하는지 시선 집중을 해보시죠.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 받아본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 번 받아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이 전화를 중단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반가운 소식입니까? 죄송하지만 반가운 것 같습니다. 허경영 후보 측 관계자가 설명하기를 거대 양당 후보 보도는 자주 나오는데 반해서 허경영 후보는 그렇지 않았고 심지어 여론조사에서도 제외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전화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동안 국민 1인당 한 평균 3통 정도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비용이 얼마인지 저도 궁금했는데 이 관계자는 최소 5억에서 최대 10억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하네요. 네. 처음에 받을 때는 당연히 허경영 후보도 이런 전화를 하셔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반복되니까 조금 논란이 됐었던 건데요. 어제 허 후보 지지자가 차량으로 돌진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앞에서 이 지지자들이 허경영을 뺀 여론조사에 항의하면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40대 지지자가 차량을 청사로 돌진을 시키고 휘발유로 추정된 액체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귀를 열고 좀 들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어요. 여론조사에서마저 배제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 이들의 주장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어느 정도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장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중앙선거관이가 나설 문제도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개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언론사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실시된 것이거나 여론조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실시해서 공표하는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중앙선거관이가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이 가서 아무리 이렇게 항의 집회를 해봤자 중앙선거관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 TV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이가 주최하는 법정 TV토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중앙선거관이 엄격한 기준에 입각해서 진행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초청 기준이 있죠. 법정 TV토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명 이상의 의원을 보유한 정당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의 득표를 기록한 정당의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최근 지지율이 5% 이상 평균을 기록했던 후보자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이런 기준에 한해서 법정 TV토론의 초청 대상이 되는 건데 여론조사는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민간 영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선거관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고 어제 왜 이들이 관악청사를 찾아갔냐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간 건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라 마라가 아니라 여론조사가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됐는지 그것들을 사후검증하는 이런 파트이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보다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네. 방법은 없다. 그런데 어쨌든 군소 후보들이 자기를 알리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을 좀 동원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뭐 이런 무차별적 홍보가 좀 소중한 시간을 뺏는 결과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논란이 됐었죠. 지금 촌철님들도 좋아하니까 보러 왔어요님. 암홀락님. 네 번씩 받으셨다고 지금 올라주고 계시고요. 사하나 사만하님은 양자든 사자든 허경영이든 빨리 토론이나 좀 합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의 tv맞토론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3자 토론을 제안한 적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정 토론이 아니라 임의 토론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방송사가 중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주체가 형식적으로 방송사가 되기 때문에 그럼 방송사가 자신들이 기준을 설정해서 초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방송사 입장에서 우리 안 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것도. 네.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군소 후보들은 더 국민들 만날 자리가 없어졌다.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분만들이 좀 나오는 거죠. 법정 tv 토론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쭉 열과해드렸던 초청 기준이 있잖아요. 이 초청 기준에 들지 않는 군소 후보들만 모아서 하는 법정 tv 토론이 있긴 있어요. 그것도 있죠. 네.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도상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점에서 지금 제가 이제 세 가지 기준을 쭉 열과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좀 현실에 맞지 않고 좀 더 열어야 된다라는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논의는 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여론조사에서 무조건 나를 포함을 시켜라 빼라. 예를 들어서 어떤 모 후보는 내 이름 넣지 말라고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한참 전에 그런데 계속 언론사는 여론조사는 계속 넣었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저희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네. 그나저나 이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마토론은 언제일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참고로 오늘 정의당이 이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거에 대해서 신문 기일이 열리고요. 어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6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이죠. 결과가 나올 예정이에요. 네. 일단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양자토론이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네. 이걸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 좀 궁금한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7290님이 윤석열 후보 TV토론 또 공부 중이라고 했죠. 공부 중이려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참고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팀에서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 아직도 자료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 받으면 준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설 연휴에 만날 수 있을지 내일 아마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죠.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검탈이 아들의 50억 퇴직금 의혹과 관련해서 곽상도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한 번 비각된 이후 다시 불렀다는 건 혐의 입증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추가 혐의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정황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 변호사는 자신이 2015년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곽 전 의원이 변론을 도와준 대가일 뿐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 여부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곽 전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네. 어제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 정영학 간의 대화. 여기서 병치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한다. 이 대화가 나온 거 전해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병치 아버지가 바로 곽상도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에 대해서 곽상도 전 의원은 관련 부분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명되는 중이다. 어제 이렇게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들어볼까요? 해명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ing. 어떻게 알죠? 곽상도 전 의원이. 해명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본인이 해명을 했다는 걸까? 아니요? 네? 본인이 해명을 했다. 아니, 그러면 해명됐다고 해야 되는 거죠. 해명되는 중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사소한 거에 지금 꽂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해명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해명되는 중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게 대화록에 있으면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점검할 게 뭐가 있냐면 김만배 정영학 간의 대화록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입수한 대화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것이 걸러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은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덮어버린 거냐? 아니면 지금 보도에서 전해진 것처럼 그렇게 이게 확실한 물증으로 평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거냐? 사실 이걸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알 길이 없는 거고요. 검찰은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5천만 원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금방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의 말대로 2015년 사건 때 자신의 변론을 도와준 거라면 수임계를 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수임계를 쓰지 않고 도와줬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수임계를 썼는지 안 썼는지 금방 확인하면 이 돈이 떳떳한 돈인지 아니면 구린 돈인지 금방 드러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는 이럴 때 이 얘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곽상도 전 의원의 주장은. 그런데 소명이 돼서 그냥 넘어간 거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곽상도 전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로 맞다면 새로운 정황이 포착이 된 게 아니라 이미 그냥 넘겨버렸던 것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왜 다시 꺼내들었느냐. 그러면 병채 아버지 이야기 이 대화로 이걸 덮으려고 꺼내든 겁니까? 뭡니까?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곽상도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 1일에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았다. 날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 변호사가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 일을 해주고 받은 돈이다. 언론이 총선 당선 직후라고 보도를 했는데 시기가 다르다.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갖고 조작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구속된 사건에 일을 해주고 받은 돈이라고 했잖아요. 일은 정확히 서류에 사인하고 하는 거죠. 변호사님들은. 그렇겠죠. 그렇죠. 확인되잖아요. 금방. 오래 걸릴 거 아니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딱 제시를 하시면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박상도 전 의원 저번에 소환 조사한 다음에 구속영상 찾다가 기각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이거 본 건지 안 본 건지 일단 그걸 확인부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냥 넘어가버렸는데 병체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앗뜨거 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퉁치려고 하는 거냐. 뭐냐.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3902님이 검찰이 자신 있다고요? 이젠 정말 못 믿겠습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네. 데이지 님은 애고 곽상도 전 의원 이번엔 구속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쨌든 첫 조사 이후에 58일만 그리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4일 만에 재소환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50억과 5천만 원은 성격이 다른 것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곽상도 전 의원의 주장대로 2016년 3월에 받은 돈이라고 한다면 대장동 개발이 완료된 후가 아니죠. 시점상. 그렇죠? 그다음에 건도 별건이죠. 그런데 50억 같은 경우는 곽상도 전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오면서 50억 클럽이라고 명명되어 뒀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50억을 덮기 위해서 5천만 원을 꺼내든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줄기가 되는 의욕을 덮기 위해서 가지를 지금 꺼내들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체품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정확히 조사가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이걸로 이거를 지금 덮으려고 하는 거냐. 이걸 분명히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hbyi 님도 그 점을 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50억에서 5천으로 디스카운트라고 보내주셨는데 그건 아니겠죠. 강지연 님이 곽 전 의원의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의아할 지경입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778 하나님 해명되고 있다. 검찰에서 누가 말해줬을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그러니까요. 4338 님은 검찰은 흉내만 내지 말고 조국 전 장관처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꾸라지처럼 빼주지 말고요. 라고 의견 보내주셨고요. 이 뉴스 전할 때마다 나오는 댓글 오늘도 도착했습니다. 7294 님이 박영수는요? 그러게요. 밴드 50억 클럽에 나온 그분들은요? 그러게요. 그렇죠. 김상국 님이 종배 씨를 검사시켜야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제가요? 법제를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분석은 잘하시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50억 클럽에 대한 추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지. 뭔가 어감이 좀 이상한데. 아닙니다.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저희가 잘하는 거잖아요. 한 가지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자,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이 1월 셋째 주의 오미크론 국내 검출률이 50.3%로 나와서 우세종이 됐다. 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결국. 16일부터 22일까지 확진된 사례 5,760건을 뽑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2,895건이 오미크론이었다. 이런 거거든요. 다만 치명률은 0.16%로 델타의 5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파력은 델타보다 2배 이상 높았다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전환할 것 같은데요. 진단검사 체계를 빠르면 이달 말에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계획.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온 게 이건데 지금은 PCR 검사 누구나 언제라도 가서 받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신속 항원 검사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 양성 나오면 PCR 검사로 넘어간다. 이런 대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을 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엊그저께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경찰서에서 집단감염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어제는 다른 곳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민 접촉이 많은 공적 부문에서 집단감염이 나올 경우. 제가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게 바로 이건데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민 접촉이 많은 곳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것이고 접촉량은 많고 그러면 전파의 범위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수가 있다는 이런 걱정은 당연히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뭐가 됩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대민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물론 정부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고 해서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대체 인력 투입 갖고 안 될 정도로 만약에 가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 방비를 좀 단단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뭘까 좀 궁금한데 결국은 이동 자제 그리고 또 백신 뿐인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일단 걱정이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아무리 사람들이 자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동량은 늘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전파력이 엄청나게 센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상태에서 명절을 맞는다. 이게 좀 큰 걱정거리인 거죠. 정경수님이 팬데믹이 지나고 엔데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거브라이어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마지막일 거라거나 팬데믹의 종반부에 다다랐을 거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강조를 했더라고요. 메누님이 마스크 꼭 쓰세요. 백신 꼭 맞으세요. 필요 없는 외출은 상가합시다. 우리 모두 코로나 이겨냅시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지금은 이게 모범 답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부겸 총리 들어있죠. KF80 이상 마스크 쓰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마스크가 방역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